아 좋다. 2030 대화. 시비 노. 조용하게.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방 제일 많이 옮겨다니는 듯.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시비 걸거나. 조용히 있거나. 텐션 다 뒤져갖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뭐 방제보고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가죠? 고민 있으셔서? 아. 다른 분들 얘기 좀 듣다가. 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딸배들의 펀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요? 네. 예. 저분. 강태 좀요.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누구를 강태하라는거에요? 딸배들의 펀치요. 나가세요. 뭐하는 사람인데? 저분 딸배하는 분이에요. 아니. 개새끼. 딸배 욕하는거에요 지금? 아. 저분 무판에다가. 무뚝에다가. 예. 무보험으로. 쓰리 무에요. 예. 삼진아웃 시켜야겠죠? 이. 돼지같은 새끼. 강장님. 예. 목소리만 들어도 돼지같은 새끼. 제 새끼 방송을 하는데. 아. 자꾸 따라와가지고. 병신새끼. 토크를 채울 것도 아니고. 쟤 자꾸 따라와요. 미친놈 마냥. 아니. 실제로라면. 내가 야방할 때라면. 그냥. 바로 빅푸트킷으로. 제 새끼 가슴 빡 차가지고. 시발 년. 그냥. 바로 아스팔트에다가. 대가리 처박힐 수 있는데. 저 병신이 얼굴 안보이고. 인터넷이니까. 자꾸 따라와요. 시발 년이. 싸움 잘하시지도. 강태 좀 하시면 안될까요. 방장님. 센척하시네. 강장님. 네네네. 강태 안돼요? 강태 사회약이 좀 빈약한데. 뭐가 빈약해. 따라와가지고. 자꾸 방해하는데. 토크에. 근데. 돼지같은 새끼가. 방 분위기 해치지는 않아요. 저분이. 바람이 싫다니. 괜히 삐딱선. 타면서. 방해. 왜 자꾸 이렇게. 분탕질 그만 치시구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을 말한거죠. 사실을. 돼지새끼 강태 분. 지겨워. 여러분들 혹시. 왁싱 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자친구한테. 한번 받아봤어요. 왁싱을요? 고추투를 해보셨나요? 네. 했어요. 여자친구가요? 네. 여자친구 해줬죠. 멀쩡만 해줬나요? 네. 혹시 왁싱할 때. 도루꼬 면도기. 뭐 이런거. 저가용 면도기로 했나요? 아뇨아뇨아뇨아뇨. 해가지고. 모낭충 걸려가지고. 울긋불긋해가지고. 거기서 막. 여드름 나고. 거기서 막. 진물나고 그랬나요? 개더럽네요. 소리가 코트 같으시네. 네 맞아요. 요즘에. 그 스틱이 있더라구요. 아 왁싱스틱이요? 네. 녹이는. 녹이더라구요. 진짜 코트인데? 아 뭐. 어쩌라고. 진짜 코트는 어쩔건데. 진짜 코트는 어쩔건데. 아니 좀 각쳐. 따봉노래. 광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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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노래 좀 강퇴해주시면 아닐까요? 아 방해 진행이랑. 전혀 관련 없이. 자꾸 저기.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방해 주제가 뭐. 왁싱 얘기였나요? 아 아뇨아뇨. 그냥 멀쩡한 사람만 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김민수님은 왜 남의. 그. 좀 왁싱했냐고. 그런 얘기가. 그래. 무례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좀 무례하잖아요. 솔직히. 아예. 아니 제가 약간. 음흉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그 겨드랑이에 달라놨거든요. 지금 왁싱 그거를. 예. 궁금하지 않아요. 님의 그런 사사로운. 예. 그런 어떤. 예. 아 그래요. 예. 넋두리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겨터를 태우건. 예. 양초에다가 그냥. 긴 굽듯이 굽건. 그건 네 X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 네. 나만 대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온이. 문제가 많네요. 제가 지금 방을 한. 한 열 번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왜냐면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간 날인데. 네. 그냥. 진짜로 거짓말하냐. 내일이 없는 새끼들 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새끼들. 진짜들만 모인 방이. 지금 이 방이. 이런. 오늘. 토크온 생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액기스죠. 예. X 같네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예 안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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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힘들다. 하하하하. 근데 열 번 연속으로. 그런거면. 에저TV님이 문제 아니에요. 괜히 분탕치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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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들어와서. 인사했는데. 오 코트다. 오 코트다. 병신새끼. 이지랄하거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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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님 닥치지 마세요. 님 닥치면 오디오 비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계속 시보려주시고요. 민수님. 네네네. 하하하하. 쉣.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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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죽겠다. 아니. 에저TV님이. 아. 아. 에저TV님이. 아. 아. 지방방송 끄시고요. 오디오 겹치니까. 제발. 남의 대화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주 형님. 남주 형님 말씀하세요. 하하하하. 말씀하시라고. 이 시발년아. 하하하하. 시끄러워. 니가 지금 에저TV를 8번 불렀어.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니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 귓구녕을 열고 좀. 내가 얘기하라 그랬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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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trauma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 calculated. 가구만 Ja!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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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상타치인지 하타치인지 시바타치인지 우열을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코트님 근데 님은 성형외과 원장 출신이 아니라 아 재미없어 이 병신아 성지고 X돼지 출신이잖아요 아 성지고 X돼지니까 씨바 알았어 병신아 방장님도 인사 까보세요 못가죠? 왜요? 김덕배 소리 끌게요 병신아 그러면 그만이야 괜히 막 들러붙지마 방송한다고 병신아 아 그래서 이방에서 지금 가장 외모 상위티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제 덕배님이랑 제가 이제 1티어죠 아니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온전한 와쿠에 온전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 병신은 정신이 개쓰레기인데 저 새끼는 왜 무슨 잘생겼다고 저 새끼가? 봐볼게요 방장님 계속 저한테 시비거는 거 재미없고요 예 김덕배님 그러면 인스타 한번 까보세요 아니 까 있는데 어떻게 재미있어요 코트님 저 꼭지나 까시라고요 아까 무지성으로 그렇게 시비거는 게 예 님들은 재밌겠지만 저는 진짜로 진립니다 왜냐면 님들 같은 분들 원숭이 새끼들 한두 명밖에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원숭이 대화를 하자 이거죠 왜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방송 못하갖고 안달난 새끼들 마냥 왜그래요 오셔가지고 먼저 욕했어요 안했어요 코트님 그게 아니라 남주혁씨가 저를 8번 불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남주혁씨한테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계속 이 방에 여자분이 계셔서 그걸 의식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죠 예 코트님 예 코트님 존나 가우잡더라구요 남주혁님이 시발새끼가 지금도 저러면서 계속 방송하는 사람 티비걸어가지고 지가 어떻게든지 센것처럼 저지랄하려고 하남자 짓거리 하잖아요 하남자새끼가 아니고 입 닥치고 병신새끼가 방지되긴 하세요 시발 년아 말발도 안되는 새끼야 그니까 나가서 척꼽지나 까시라고요 자 덕배다 진짜 덕배 존나 궁금한데 덕배 그래서 이방에서 얼굴 깠어요 다 깠어요 여기 얼굴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아 그럼 이방에서 최상위 티어가 방장님 피셜 김덕배라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코트님은 얼굴을 못 비벼 젖꼭지 무쇠였는데 김덕배씨가 아니 등용문 자체가 통과가 안된다고요 코트님은 그 존댓이 몸뚱아리 120kg 넘는 몸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여기서 예? 알아쳐먹을만큼 얘기를 해줬는데도 끝까지 저러네 아니 근데 방제 보고 들어오신거 아닌가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외모로 이 조그만 소규모로 이 우열 가리면서 그니까 예 지금 방송을 4천명이 넘게 보고 있으니까 이 4천명 앞에서 진짜 제대로 된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자는거죠 아 근데 무대 위로 왜 갑자기 저 가만히 있는데 끌고 다들 자신있으니까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니들끼리 팔로워 팔로워 중에 하려고 들어왔어요? 몇명 늘려보려고? 병신 좆밥새끼들께서 아니 코트님 방장님 닉네임이 남주혁이잖아요 예? 내가 말하니까 말 안하는거 봐 병신새끼 아니 말하세요 말하세요 본인이 남주혁이잖아 남주혁 이거 보시라고요 끝까지 지말만하네 개새끼가 지말만하고 있는데 지도 병신새끼가 강태를 해 병신아 꺼져 존망패물 알았어 알았어 아 카페 으음 와 저 오늘 진짜 찐.. 찐다의 날이다 아 정말로 아 오늘 진짜 찐다의 날이에요 에 저 존나 힘드네요 거짓말 아니라 와 와 대화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시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 오늘도 대박이다 일요일은 오면 안 되는 날인가 봐 진짜 진짜들만 남았나 봐 원래 제가 환경을 탓하는 걸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고 해야 되나? 예 아픈 기억 상담소 혼술 매너방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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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맞겠다 아 약발방아저 뽑을 거 하나도 없다 죄다 시비충에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야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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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이크 꺼봐 수빈아 방장아 야 내가 손 넘지 말라야지 방장아 왜 왜 아 방장이 수빈이 마이크 이상해 아 알겠어 방장아 아 됐다 됐다 방관리 하네 그래도 에저TV님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세요? 반말 방이잖아 반말 방이잖아 누워있어가지고 에저TV야 안녕 혹시 몇 살이니? 어 서른 살 서른 어 만으로 만으로? 만으로 스물 이제 여덟이니까 누구라 몇 살? 응 나 스물 네 살 제 이불이 아까 왔던 애 도민이 안녕? 후아 도민아 김 도민 그 굉장히 수동적이고 조용히 있으면서 소심하고 약간 이런 애들 조금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난데? 아니 너는 굉장히 활발한데 김 도민 이름을 몇 번 불렀는데도 계속 대답 안 하고 이러면은 김 도민 김 도민 안녕 철에게 어 쳐내 쳐내 김 도민 키키가 안녕 어 애들 안녕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 나 스물 다섯 살 어 얼굴 천재다 얼굴 천재 진짜 천재가 보니 얼굴 천재야 안녕 응 하이 몇 살이니? 춘배야 어 아 진짜 진짜 미안한데 무슨 뭐 에버랜드 무슨 저 직원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좀 그렇다 한명한명 그러니까 너무 좀 억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대화하기 되게 부담스럽다 환상의 나라 도구만이 들어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음 모두들 안녕 춘배 납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아 춘배 납붙붙붙붙붙붙 Shirley 키킣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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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욕좀 한다? 아이 미안 미안 너 좀 jac이 몇살이래? 네 타입인데? 아 요걸 왜 위하니 장 εδώ 키킣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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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세상에 불만이 많니? 잔이 Seo 그래서 토크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야 춘배 몇살이냐 나? 응 알았어 뭐하게 어? 아 잠깐만 근데 춘배야 너 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땐 상냥하게 하다가 너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 아 춘배 24살이야 나 애저TV한테만 상냥하거든 아 그래? 애저TV 뭐라고? 이유가 뭐냐고 그냥 원숭이도 참 걸린 새끼니까 그러지 나 애저TV야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니 남친이야? 니 남친이야? 니 남친이야 아 그래? 아 저기 목소리 코트 같다고? 어 어 코트야 코트야? 어 아 그만해 이제 코트 얘기 그만하자 그래 그래 아 나 왜냐면 내가 이제 부캐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토크온 내에서는 몰라 부캐가 뭔데? 차라리 몰라주는 게 더 좋아 내가 지금 방을 거의 스무 번 옮겨다녔는데 방마다 씨발 막 아 코트 아니야? 코트 아니야? 코트 아니에요 이 지랄하면서 지랄하니까 진짜 코트야? 근데 아니 애저TV야 애저TV야 신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인마 그래 신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인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예민하게 그러냐? 아니 그게 아 씨바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자꾸 시비 걸잖아 방송한다는 이유만으로 애저TV야 나는 이 수천명을 데리고 책임을 지고 방송을 하면서 재미를 줘야 되는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뭐 코트 뭐죠? 코트 맞아 이러니까 NPC 새끼들도 아니고 녹음기 돌리잖아 재미 없잖아 아니 코트는 어떤 거 아니면 어떻니? 어? 재미가 필요한 거야? 재미가 필요한 거야? 그만해 그만해 방송 의식 같은 거 난 제일 좋은 거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니들이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 자꾸 방송 의식 같은 거 안 하고 알겠어 아 그래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얼굴 천재야 응응응응응응 근데 너는 얼굴 천재면은 저기 화장 랜덤 화장 채팅을 하지 어... 아... 그거 할 줄 몰라 아 진짜? 좀 알려줘봐 그러면 끝 너가 해 알아서 알아해 나한테 알려달래 아 내가 지금 다른 방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방에 조금 쉬었다 갈 테니까 아 힘들겠다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오늘이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간 날이잖니 아 그치 그러다보니까 진짜 인생 밑바닥 하측민 개씨발 미친 스디그들밖에 없어갖고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오늘 너무 힘드네 들어가면 이거 나 코트 아니야? 어 아니야 맞아 씨발이 하나 시비 맞겠다 시비 존나 걸고 시비 안 걸면은 다 텐션 뒤져가지고 조용히 네 네 이 지랄하고 있고 아니면 말도 안 하고 열두용방인데 한두용밖에 말 안 하고 아 정말로? 어 그 약간 텐션 뒤졌거나 아니면 시비총방이거나 둘 중 하나야 이 방도 해당하는 거 같아 아 그건 아니야 아야야 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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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해 코트야 화이팅해 야 코트코트 거리지 말라고 와 하지 말래잖아 아 왜 그래 아 고맙다 아 왜 왜 왜 아 확실히 여자애들이 확실히 여자애들이 공감을 잘해줘 공감의 동물이야 공감의 동물 공감의 동물 어 진짜로 하지 말라는데 왜 해 자꾸 스트레스 받는 되잖아 하지마 너도 그만해 방장 미친년아 한 번만 얘기해 네 번 다섯 번 얘기하는 건 좀 에바 아니냐 야 나도 공감 잘해 어 아 방장 방장 민망하겠다 아 민망할 건 아니고 저기 좀 1절만 해라 방장아 진짜 너무하다 4절 하자니 4절 아이 아무튼 나의 힘든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니들은 저 내가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 뭐 일 안하고 이제 뭐 월요일날 뭐 모아둘래 다들 그냥 노는 겸? 아니 우리가 인생 패배자 같아 개백스 아니 물어봤잖아 내가 인생 패배자라고 하든 원래 쉴 수 있는 거야 맞아 아 그래 다들 이제 20대 초중반이겠네 나이대들이 오우 후반 있니 여기서? 나 후반이야 아저씨 아 아 왜 저 병신같은 새끼 저거 오우 뿔뿔뿔 방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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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방장 춘배너 아니잖아 깜이 니가 왜 남친 빙이 됐어 니가 대답해 나 네 남친인데 아 아 좀 젓같은 소리 좀 하냐 니 남친인데 아니 남자 좋아하니? 전화한대 당장 전화한대 춘배야 어 너 남자 좋아해? 아니 근데 왜 자꾸 똥꾸녕에다 우먼아이저 껴놓은 것도 아니고 뭘 자꾸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그래 더럽게 어 그런거 좋아해? 남자들은 살값만 스쳐도 소름이 돋는데 왜 그래 난 해줄 수 있어 맞아 병실 방장아 방장아 방장이 지금 전화한다고 아 전화한다고 삐진거 같은데 전화한다고 왜 삐져 아니 아까 뭐라 했잖아 애저가 방장한테 애자가 아니고 애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말 똑바로 해야지 아 아 그래 방장이 그러면 저 뭐야 전화하고 있다 어 흠 에이 춘배야 왜 흐흨흐흐흐흐 사람이 돼라 아 나 아직 사람 아닌 거야? 나 사람 데라 멀었다 너는 나 어 그래 그래 아니아니 형으로서 한 마디 하는거야 너 또 뭐지? 니 스스로 오디오를 쳐야지 왜 자꾸 춘배같은 애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기 껴보려고 해 병신새끼야 하남자 짓을 하지 말라고 애저야 딱히 똑같아 떠오르는 대화 주제가 없으면 대화거리가 pues 입 딱치고 있어 그냥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니 불량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대 그랬어 미안하다 아니 난 진짜 토크온에서 보통 이제 시비충이 있어 토크온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이지랄하면서 분탕치면서 오디오 채우는 새끼들 있잖아 제일 싫어 줏대 없는 새끼들 얼굴 천재 울지마 다 조용해졌놈 내가 응원해줄게 그러면 애저한테 한마디만 해줘 애저야 애저가 아니고 애저라고 그래 얘기해봐 난 그렇게 생각 안해 그래 그럴 수 있지 니 생각이니까 생각은 여러가지가 존중해야지 나 인사좀 할게 UDT 안녕 또 저래 또 저래 어 반가워 아니 근데 저기 춘배야 너가 약간 그런게 있네 그 목소리 톤으로 해가지고 인사하면은 뭔가 이제 좀 나는 약간 억텐이라고 느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약간 좀 에너지를 받는다 아 진짜? 그럼 나 계속해도 돼? 어 너 에버랜드 같은데 가서 일해보는거 어때? 사파리 같은데서? 아니 너무 힘들어 아니지 니 왁구가 개딜리고 병신 어조비새끼라서 안되는거지 어 ㅅㅂ 그런가 그치 아 너무 공격적이지만 아이디가 사회성이 있었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데서 활용을 했겠지 아 진짜? 그치 내가 에버랜드에서 일단 서류면적 탈락이야 근데 춘배야 그런것도 없는데 솔직히 능력이긴 하다 알겠습니다 난 급하거든 그런거 사우즈들 마시고 근데 나도 오늘 너무 나한테 시원해들 많아가지고 나도 오늘 좀 되게 날카로운거 같아 애저TV 조금 오늘 시니컬하다 아 너무 치달려서 그런거 같아 미안해 다들 평화모드로 가자 평화모드로 우리 UN모드로 가자고 그건 재미없어 UN모드는 좀 UN모드가 뭐야 UN모드래 UN모드래 아니 아니 그게 티비 맥락도 없고 비유도 X같다고 이 시발련아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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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새끼 저거 아니 근데 방장이 지금 너무 부재가 좀 심하지 않냐 방장 근데 왜 이렇게 찾는거야 애저온은 잠깐만 알았어 미안해 나 얼굴 천재야 아 미안해 뭘 하지마 가만히 기회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내가 무슨말 하면은 그거 반박해볼려고 나한테 까였으면은 그만한 상응할 수 있는 토크력이 있어야지 왜 자꾸 시비걸어 10새끼야 얼굴 천재 울어 그래 그만해라 미안해 아니 근데 방장이 어쨌건 방을 팠잖아 방의 주체가 방장이 되야되는건 맞아 그래서 내가 위임을 받았어 시랄하지마 진짜야 니가 뭔데 나? 춤비 잘하는데 왜 맞아 잘하는데 왜 모자리 인사만 잘하지 그거 맞아 인사 언툴이야 인사 모드 다시 해봐 인사 모드 다시 해봐 유디티 안녕 몇살이냐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저새끼 약간 그런거 약간 좀 잘할 것 같다 좀 약간 그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그런 데 있잖아 와가지고 이렇게 키즈카페? 어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안녕? 하면서 이제 어린애들 잘 놀아줄 것 같네 울 것 같은데 그런거 한번 해봐 그 저 뭐 뭐지? 뭐 무슨 교육이라 그러지? 아동 뭐 이런게 하는 거 있잖아 위치한 선생님 아냐 디코 인사봇 해 그냥 디코 인사봇 어 그럴까? 아 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뭐 저기 애기들 굉장히 잘 다룰 거 같은데 보니깐 나쁘지 않네 상담당해 아니 근데 애들 일단 저새끼 얼굴 봉ласти고 울 것 같긴해 아 츤배야 너 못생겼니? 나 ㅈㄴ 못생겼어 얼굴 바보여 나 얼굴 바보 아 너 얼굴 바보야? 아.. 얼굴 ㅈㄴ 험악하게 생겼는데 뭐 기괴할 거 같애 아냐 아냐 험악하진 않는데 기괴하에 기괴하다 여자애들이 너 싫어하지 남자애들이 좋아해 남자애들이 어떻게 좋아해? 남자애들도 잘생긴 애들 애저애들도 기괴하잖아 아니 근데 토크온 자체가 약간 그런거야 토크온 자체가 좀 딸리는 새끼들 뭔가 좀 사회적인 기능을 못하는 새끼들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게 토크온이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애전도 방송을 안했으면 토크온 겁나 했어 그럼 애전은 살짝 불현변이네? 아 그래그래 나이가 너네보다 우수하다 이런건 아니야 나 토크온을 한지 별로 시작을 안했고 이제 시작한지 몇지 안됐거든 유인상종이라고 애전도 똑같은 불혈을 하는거에요 아니야 애전은 좀 많아 UDT 뭐야 저 새끼 저거? UDT야 왜 자꾸 중간중간 껴들어 저 새끼 저거? 나 딱 얼굴 천재같은 새끼지 토크력은 없는데 토크력은 없는데 병신 껴들 순 없으니까 괜히 한명 잡아가지고 시비 걸면서 올라오는 새끼들 아니 이제야 그러지 말자 UDT야 애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을거에요 자기 각처의 신발 아까 알아서 나도 못생겼어 내가 뭐라 했냐? UDT야? 애저 겁나 못생겼어 UDT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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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군대에서 노란 팬지를 받은적 있니? 아우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다 이 친구야 너는 아니 너는 이제 목소리 톤 빼고는 병신이다 아우 재미없어 춘배는 진짜 약간 순수한 애네 애는 착한데 밖에 나가서는 기능을 못해 친구도 패딩적으로 재미가 없어 어 여자친구도 없고 어 나 여자친구 있는데 내 애저님은 다이어트 할 생각 없으시네 혹시 아아 다이어트 얘기 왜 하냐 야 방상 빨리 불러와 병신아 그냥 우리가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하다 아아 UDT 한번만 더 나되면은 나 너 끌게 어? 니 혼자서 무언의 외쳐 알았지? 골방에서 왜 그래 왜 왜 UDT 불매운동 할게 바로 안 돼 UDT도 좀 생각이 있겠지 춘배야 왜 너 직업이 뭐니? 나? 백수래잖아 어 나 백수야 나 근데 내일 초출근이야 응원 좀 어디로? 나 파이팅 뭐? 지어내 지어내지 말고 진짜 나 근데 진짜 내일 그 보안관제 회사 취직 관제? 어 나 와드해 와드 인간 와드 그니까 어디 약간 그 저기서 앉아갖고 이렇게 CCTV 본다고 관제하고 약간 그런거? 관제는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 아니 보안관제라잖아 그니까 보안실 같은 데서 앉아갖고 이렇게 CCTV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서 무전기로 보고하고 그런거란 그냥 무식한거야 아 모를 수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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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무식한거지 헷갈린게 미안하다 얘들아 나 가수할까 생각 중인데 아 아 아 미안한데 UDT야 말할때마다 그니까 사람들한테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너같은 새끼들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유사 인류 그냥 난 너같은 새끼 언데드 같아 진짜로 시체 썩은 내 불알 쪘네 그만 풍기고 그냥 말 안하면 안 돼 야 아 진짜로 나 부탁할게 아 왜냐면 너가 말할때마다 사람들 막 한숨 존나 나와 아니야 말할려고 너 모르지 야 왜 말할려고 토큰 하나 하는거 아야 깜빡 가서 놀아 비용신새끼야 살아있는 시체 같아 그니까 좀 약간 니가 가수 되고 싶고 뭐 이런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관심 없어 솔직히 사람들 말도 못하는데 뭔 노래를 부른데 진짜로 왜냐면 그니까 좀 약간 사람이 호감인 경우가 있으면 대화가 이어지는게 가능한데 너는 이제 존나 비호감 방어리야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토큰 얘기할려고 아니 전마가 가수한다는게 뭐가 궁금하냐 그냥 지방뚱어리니까 낫지 그냥 방송 타볼라고 지랄병하는거지 낫잖아 아 근데 누가 지 노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노래 한번 해볼까 밖에 나가서 그냥 아 하지마 나가서 코인노래방 가 그냥 인식사식 코인노래방 가라고 인식사식 코인노래방 가라고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 욕하지마 욕할래 그럼 해 응 그거까지 내가 뭐라 할 수 없지 응 내 저거 오늘 좀 메콤펀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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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메콤펀치네 메콤펀치네 나 진짜 참다가 참다가 얘기하는거야 좀 더 참아봐 응 화목한 방이야 화목한 방 근데 뭐 방송이란게 좀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런거 아닌가 원래 아니 내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마 얼른 상대야 방송 방송은 방송이고 여기는 화목한 방이에요 야 또 방송 얘기하네 야 미안해 자연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유디티랑 얼굴 천재 점마 두 명이 여기서 제일 찐다 같애 사회성 없잖아 딱고와도 아니야 왜그래 욕좀 아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춘대야 어 너도 여기서 너무 착한 이미지 가져갈려고 애들한테 그러지마 이랄하는데 너도 역겨워 그만해 살도 비꼬 비꼬서 분다 어 뭐야 아니 내가 너네들 너무 평가하는거 같아서 미안하긴 하다 어 근데 보는 평가를 좀 더 시급하게 해야될까 그래 그래 알겠다 알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마 보는 보는 뱃살부터 일단 빼고 아 아 살 빼라 하지마 아 못 빼 아 재미없어 아 시발년들아 재밌긴 해 방금 조금 웃겼을텐데 아 이게 뭐가 재밌어 나한테 살 빼라 하고 재밌어 살 체형이 너무 기괴하네 이진공격 하지마 너무 미치아가 아니 그게 기분 나쁘게 떠나 너무 미치아가도 재미가 없어 그래 수준이 낮아 그래 이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뭐 살 빼면 안돼 살 뺄 수 없어 살 뺄 생각 없어 니들 니들 인생이나 잘 살면 되잖아 걱정하는거죠 이게 걱정하는거 그래 아니 내가 내일모레 내가 막말로 내가 내일모레 배 터져서 뒤졌어 진짜 거짓말 아니까 성인병으로 뒤졌어 내일모레 그러면 여기저기 렉카 채널에서 그냥 좀 이렇게 견디나 하고 그러고나서 일주일 뒤면 잊혀지겠지 시발년아 알파노 그래 알파노지 내 진짜 팬들 아니면은 수많은 BJ들이 숙제를 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건 아니지 왜그래 아 아 나 말했지 진짜 찐따새끼들 답이 없다니까 야 너네 둘이 가서 방 만들어라 아 그래 진짜로 야 루칼 루칼협도 대화의 주체를 좀 생각하고 어떻게 흐름이 역시 방송인이라 물타기 좀 잘한다잉 물타기가 아니라 제발 이 방송에서 이 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하는 거야 어 버텨려면 좀 예쁘게 말해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 상대방이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주제는 아 진짜 대답을 못하겠어 어 애정은 자기가 분석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나봐 아 아 그만해 유디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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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죽을래? 아 아 아 이 씨발놈이 얼굴 안 보이니까 자꾸 계속 저지랄하네 경신새끼 실제로 한마디 못할새끼가 유디티는 쟤네 일드를 못 쳐주겠다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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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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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얘기는 절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훨씬 심해질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저라면 결혼 후에는 막 내 친구 남편은 월 얼마 먹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해주냐 이러고 네 그리고 방자님 그리고 소방관이시잖아 만약에 출동하는 날에 아 나 오늘 출동해서 힘들었어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하겠어 어쩌라고 하던 거 마저 해 설거지해 집 청소해 애 봐 저는 이거 토큰 키기 전에 솔직히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면 사람들마다 다 여자친구 문제라고 하니까 아니 뭐 님 객관적으로 님 문제가 없잖아요 님이 여자친구 분한테 말실수를 하거나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친구는 님의 약간 본질적인 특성들 님이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님 문제는 아니죠 아니 무슨 일인지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 이게 그냥 이제 결혼을 그 거의 다 끝났어요 집 준비 빼고 상견례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거의 한 3개월 전부터 여자친구가 그 아예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단점만 보여주고 막 그래가지고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면 안 돼요? 지금 방장님이 그걸 한 열 번은 반복을 했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방을 아 죄송한데 뭐 좀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한 번 해주시죠 리스트를 친구들 있는 자리에 이제 청첩장 돌릴 때 친구들 있는 자리에 불러서 좀 일부러 좀 저희 집안을 까내리고 그리고 뭐 집 얼마, 누구는 얼마에 줬느니 뭐 그런 거 예물 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주된 그거 비교였고 둘이 있을 때는 뭐 외모 문제라든지 누구 남자친구는 차 어떤 차 타고 다니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리고 잠자리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전형적인 이 커뮤니티에서 보는 약간 결혼 관련 고민 글 그런 주작 글 같은 느낌의 나도 살짝 그 내용이네요 아니 근데 방장님 목소리나 그런 걸 들어 봤을 때 주작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연기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자기가 심각한 고민인 것처럼 고민 있는 새끼들이 항상 목소리 통해서 저분 밑으로 내리시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부정적이라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믿을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게요 아 진짜 믿을게요 믿을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연기 지금 몰입하셨는데 미안합니다 몰입해서 아니 근데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대화하시던데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네 보니까 방장님 이게 3류 연기자 지망생이 저거 사실은요 걱정 있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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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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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소트인데 아니 이 친구들 한 번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이 그 성남이의 신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약간 조금 그랬단 얘기인데 그래도 믿겠습니다 아 저 코트님이 그 성남에 소리 끌게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예 방장님 솔직히 아 노래 노래하는 코트님 있으세요? 아 예예예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또 결혼이 고민이시잖아요 범죄가 아니라 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결혼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 말해보세요 결혼 준비한 사람만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식장을 지금 예약을 하셨어요? 네 네 했습니다 예식장 어딨어요? 무슨 어디있죠? 신도림용 디큐브 네? 신도림 디큐브 시티 11층에 있는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신도림 디큐브요? 네 신도림 디큐브 재석이 검색하고 있나요? 제가 검색을 한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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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게 왜 제가 검색을 한다고요? 나가셔도 돼요 코트님이 아니 이게 아니라 하도 자기 이제 고민이라고 해놓고 주작하는 새끼들이 많아서 그러죠 야 코트야 코트 아픈데 아 여기 존나 비싼데네 디큐브 시티 어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아 이거는 좀 방송 쪽으로 나가기는 좀 그렇지 말씀 드리긴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 별거 아니라서요 아니 뭐 어때요? 아 근데 디큐브 시티면 좀 약간 규모 있는 결혼식인데? 아니 무슨 일 하시는데요? 돈 못 벌어요 일은 상관에 못 버는 일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 이 새끼야 어따 마 답답하네 아까부터 얘기할때 존나 주눅들어가지고 아니 뭐 여자친구가 닐 얼마나 가스라이팅하면은 그렇게 주눅들어갖고 말도 못하고 에? 하남자 새끼마냥 말을 남들에게 타인에게 얘기할때는 똑딜 얘기를 해야될거 아이가 아 이제 내보내야 될 거 안고 안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닥쳐 다른 새끼들 시발년들아 예 이게 뭐라고요? 소방관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이요? 와 공무원이셨네 아 근데 뭔가 좀 진정성 느껴진다 슬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들이 4천명 보고있다보니까 워낙에 미친놈들 많이 만나서 그랬어요 이거 저희 경험에 비롯해서 얘기한거니까 죄송합니다 워낙 편견이 많아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방장님 이제 진짜 존중할게요 다른 분들도 제가 죄송합니다 예예 비비님 소리킬게요 비비님 죄송해요 비비님 삐졌지 시발년아 너 소리 끊게 개새끼야 너는 병신새끼 에휴 삐져가지고 병신새끼 사과에 손 내밀었는데 에휴 개새끼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 네 그 여자친구가 흉을 보고 자꾸 방장님을 이렇게 좀 그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둘이 있을때도 그러고 이제 다른사람이 있을때도 그러고요 결혼이 날짜가 잡혔는데 근데 그걸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네 원래 제가 화를 안냈어요 4년동안 만나면서 한번도 그런 성격이라 처음에는 이제 현실이니까 결혼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단점을 얘기해 주는구나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좀 이게 내 문제가 맞나 싶어서 말한 적은 있는데 네 내 여자친구 입장 말로는 그냥 아 뭐 맞는 말이잖아 오빠 차도 아니 너 차도 그냥 일반 차고 일반 승용차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차 못 타고 다니시는데요? 집도 그냥 경차 타고 있습니다 경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방장님 너무 귀가 죽으셨는데? 네 아니 소방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네 뭐가 아니라고요? 소방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소방관이 왜 아니에요? 목소리로 소방관을 판단해요? 아 네 직업 그거 얘기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저 혹시나 아니 고기 방장님은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은데요? 짐승이 사람 욕내 내는 것 같은데요? 네 의심하지 말라고요 이분 자기 결혼식장까지 바로 대번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만 합시다 네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저는요 방장님 네 네 그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거에 대해서 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결혼하기 전에 사이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계획을 밟아갈 때 네 빌드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결례도 하고 네 결혼 날짜 잡고 웨딩 촬영 잡고 예물은 뭘로 할지 잡고 예산도 잡고 누구한테 청체자 돌릴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순환인데 네 이런 순환을 이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방장님한테 그렇게 쿠사리를 준다는 거는 저 같으면 소방 도끼 뒷부분으로 그냥 대가리를 찍어버리겠어요 싸가지 없는 년이 아니 이미 방장님이랑 결혼할 정도라면 네 연애를 오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연애를 오래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게 방장님 혹시 집안 어떤 재산이나 땅이나 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현물 말고 어떤 그런 재산적인 부분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반반 저희는 거의 반반이에요 다 아까 방장님이 여자친구분에게 자기 네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일구어놓은 내 텃밭 말고 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그런 나에게 물려줄 물건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아니 뭐 약간 좀 그런 얘기 하셨냐고요 아니요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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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방장님이 우리 집안에 어떤 숨겨진 어떤 뭐 그런 저 재산이라든지 나한테 물려 증여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장님께서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했건 별 의미 없이 얘기했건 별 의미 없이 얘기했건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원하는 건 그거죠 네 좀 더 털어라 좀 더 이제 저 내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장님을 꼬들기는 거죠 역핸도 아니고 뭐 아니 근데 진심이세요 코튼이 지금 웃기고 이러는게 아니라 그 아 뭐 진심이야 개소리지 아 시발 고기방패 끄기 시발년아 그냥 꺼져 병신아 분탕들 치는 새끼야 네 그러니까 결혼을 어쨌건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남자친구분의 재산이라든지 이런게 내가 쥐고 있는거 말고 아버지한테 받을거라든지 뭐 이런걸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을 수 있다는거지 아 살아가는 사이인데 아 닥쳐 니들은 방장님 얘기해보세요 제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런 말도안되는 수모를 겪고 말도안되는 욕을 들으면서 여자친구한테 그런데도 막 헤어지자고 안한 이유가 너무 달라요 최근 제가 만난 4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랑 최근 3,4개월 여자친구랑 아예 그냥 그러면 그러면 그거네요 결혼을 깨고 싶은데 결혼을 깨임에 있어서 어쨌건 예식장도 예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장님께서 들이신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얘기를 자기가 이제 듣게 되면 방장님이 힘들게 하고 듣게 되면은 자기가 깨고 싶은거에요 근데 내 입으로 깨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장님이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깨고 싶은거죠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방장님이 정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거에요 위자료라는게 있거든요 예?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도 위자료식에 이게 우리가 두 집안의 만남 결혼은 남녀만의 만남이 아니라 이게 가족끼리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방장님께서 들이신 돈이 몇백정도 될거에요 적게는 몇백 많게는 이제 천 이상 들어갔을텐데 그걸 깨고 싶은거에요 깨고 싶은거니까 방장님을 그렇게 갈구고 저기해가지고 아 너랑 안맞다 우리 이 결혼 그만하자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옥박아줘 이거에요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가 누가 돈 들였어요? 누가 돈 들였어? 아이씨 새끼야 아니 방장병신이네 아니 왜이렇게 말깨를 못알아듣냐? 방장님 아니 저도 할만큼 했고 네 갑자기 4년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니 내 말 못알아듣나? 아니 님들아 내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힘들게 설명을 했나? 아니 그니까 아 다른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잘 안들렸나보다 방장이 그죠? 결혼 앞두고 갓 갓 갓 아이씨 아니 아 개답답하네? 아 진짜 소방감 맞아? 말이 안되는데? 아 나 이것만 열 번 열 번 얘기했어요 방장님 네 방장님 네네 그래서 결혼 예식장 예약비용이라던지 이런것들 반반으로 했어요 저희 거의 다 그냥 다 합쳐서 아 거진 다요? 그니까 예식장 뿐 아니라 뭐 예물 뭐 옷 비용 뭐 선물 이런것까지 다 해서 거의 그정도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반에 대해서는 이제 수거를 둘 다 반반으로 하면 될텐데 그러면은 굳이 여자친구가 당신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래 너무 의문인데? 아니 날짜가 잡히고 그랬으면은 보통 후회되는 쪽은 거짓 남자 쪽이에요 이 결혼이 맞나? 이게 맞나?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코트에이민주처럼 똑같은 생각 때문에 혹시나 나한테 진짜 문제가 뭐가 있나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이런 토크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자친구가 대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제 잘못이라고 해요 그냥 진짜로 남들보다 키 작고 남들보다 차 꾸지고 남들보다 반반하는 여자가 남자 여자가 어딨냐 요즘에 이런 얘기하니까 결혼을 그러면은 그걸 수도 있겠다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할 홍기가 다 꽉 찼는데 어떤 애는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뭐 어디 뭐 자의에 들어갔다라든지 뭐 어디 들어갔다더라 어디 산다더라 반포에 산다더라 어디 산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도 뭔가 보상심리가 생기는 거죠 여자친구분 직업은 뭡니까? 둘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럼 둘 다 공무원이면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그럴 텐데 너 주작 아닙니까? 방장님? 주작 아니죠 아니 이거 말했는데잖아 여자가 이거 이거 이유가 아예 없잖아 둘 다 공무원이면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공무원을 택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니까요 제가 주작이어도 상관없는데요 예 그 끝 아니 봐봐 보통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너한테 왜 그래 네가 알겠지 이래요 일부러 답답하게 나오고 무슨 꽉 막힌 진짜 그 목구녕 그 고구마를 쑤셔넣어가지고 꽉 막힌 것 마냥 그렇게 남자분을 답답하게 만들었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방장이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둘 다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방장은 이제 소방관인데 어쨌건 박봉이지 않습니까 예? 소방관 처우도 막 거지 같잖아요 사실 장비 같은 것도 자기 사비로 들여가지고 사야되고 그죠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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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시발 년 런했다 런했어 방장님 아 이 새끼 주작이잖아 이거 봐 아 시발 짜증나 아니 화장실 간거지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화장실을 가요 좀 그렇지 않나 주작 같아 아 님들아 이런 병신새끼의 이런 그 인여 시간을 에?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거야 약간 이건 그거야 보통의 남자들 테스토스테론이 몸안에 흐르는 그런 남자들은 상남자들은 이런 주작질을 안해 차라리 롤을 하든지 자기 인여 시간을 갖다가 다른 데 활용을 해 근데 이 새끼는 아주 심심한 거야 무슨 판녀들 마냥 그래가지고 판문춘이라 그래가지고 막 주작으로 글 써가지고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째요 저쩌요 무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개막장 소재 아니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진짜 그 우리 실생활이 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요 근데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거진 그런 글에 실화가 없어요 예 올라오는 그런 거 보니까 예 아까 30분 동안 들었는데 주작이 아니라 나갔네 튕긴듯 어 튕긴듯 예 100% 주작이지 아씨 에휴 나도 낚였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니들이랑 달라요 전 이방이 주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여튼 여튼 재밌게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주작이요 주작 어 수고한 거 아니 무슨 씨 어 난 아침밥 안 먹었어 어 아침밥 안 먹었어 오케이 아침밥 안 먹었어 그럼 제가 밥 먹었어 아침밥 못 먹었어 어 제가 제가 랩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야 이 년아 지금 아침이 아니고 아침밥 좀 더 어 어 자 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이야 이 년아 다닥치고 들어라 아 레스크립 뭐 떡볶고 예 뭐 떡볶고는 심했다 베이비 왜 뭐 떡볶고가 뭔데 빠져버린 때 돼임이 갓 미 필링유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든 넘들과 내달라 베이비 저거 근데 저거에서 아이씨 드럽게 못해 데미컬 하이퍼 방 좀 늘려 달래 저 새끼 내보내고 들어오라 해 나 방 좀 늘려달라는데 열 명으로 늘려 볼까? 오케이 덕화에 였네 왜 방을 늘리죠? 자 한 마리씩 랩할 수 있게 일단 다 내려가 아니 왜 방을 늘리시죠? 아 다 내려가 일단 다 내려가 안 좀 그런대요 이렇게 다 내려가 일단 자 한 마리씩 자 한 마리씩 내가 올릴게 오케이 자 준비된 새끼 1번 눌러 준비된 새끼 1초 오케이 행복하니 먼저 어딨어 오케이 너부터 너부터 짓거려봐 예 아 아 오케이 야 자 3초 드릴게요 3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덕화이언님 예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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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기릿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덤박드 덕거든 도라 너 혼자서 샤르 네 합격 목걸이 드릴게요 와우 워우 다음 올라오세요 자 이제 덕하이어님과 상대해주실 분 올라오세요 네 자 일단 아침밥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장님 이건 재단한 게지콜이에요 다 얼리세요 꺼지세요 그래서 노후 오오오오오 살려달라 외치는 mc들은 또 죽여 근데 다시 살아나는 신의 MC 좀비 난 MC 좀비 목걸이 드릴께요 목걸이 드릴께요 랩댐핑이 아주 좋으신거 같아요 더 콰이엇 더 콰이엇 유 샤드 머더팍커맨 패드립은 좀 아 머더팍거는 패드립 아닙니다 더 콰이엇? 나는 비 콰이엇 더 콰이엇 더 콰이엇 더 콰이엇 에저티비 에저티비 에저탱이 죽지도 못하고 계속 쇼미더머니 프로듀스로 나오네 이젠 좀 지겹네 이제 그만좀 나왔던 하네 더 콰이엇 더 콰이엇 우리나라 랩에 대부분거 인정하지 그러나 이제 그만좀 프로듀스로 나와줬으면 좋겠단 말이엇 어 에 저티비 저탱이 주물러 두분을 바르셔야 두분을 바르셔야 이제 목걸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비트 없나요? 아 그냥 저기 아카펠라로 하는거죠 아 아카펠라 응 오케이 솔직히 여기 있는 새끼들 중에서 랩 잘하는 새끼 한명도 없지 아 전형적인 우원제네요 꺼지세요 저런 새끼들 두명이 와도 네명이 내가 다 펀치로 이겨버리 여 더 카이엇에 두불알 꽉치고 난 턴온업 맨 아 턴온업 턴온업 지성 풀어주세요 안깜칠게요 이러던데 오케 아침밥 다시 초대할게요 그 왔어 이 새끼 에저티비 같은 새끼 한 트럭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야 이거 강대 태장 어떻게 푰냐 자 티티님 그냥 트럭으로 택배 운전 하시면 될 거 같애 으헛헛헛헛헛헛헛헛헛허 사람들 한나도 못 웃겼네 여태 Settings 너무 냄새 아 nosotros 한번 다시 들어왔고 하나 då 안 웃겼는데 자 아침밥님 내내 확인하세요 뭘요 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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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 감사합니다. 뭘요? 감사합니다. 아, 씨발, 반장 진짜. 아침밥 아까, 아... 야, 야, 야.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아, 씨발. 아, 씨발. 너 하나 물어볼게. 뭐, 너, 너 톡톡 뒤집어주면 들어와? 너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할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새끼가 씨발. 찐다, 새끼네. 네가 제일 찐다 같은데, 말투나. 뭐, 어느라 한 거 보내고. 나는 씹선비. 아니, 방장아. 방장아? 어? 근데 여자랑 말할 기회 드립니다라는 게 되게 너무 좀 느낌이. 뭐가. 너무 자만한데? 여자랑 말도 못 해본 사람 있으니까 이런만 판 거지. 아니, 근데 사실 너는 생물학적인 여자일 뿐이지. 구렛나루 나고, 코수염 나고, 면상에 여드름 덕지덕지 나가지고, 똥카롱 존나 처먹잖아. 아닌데? 아니야? 너 인스타 해? 야, 백수야. 야, 잠깐만. 네가 만난 여자? 잠깐만, 잠깐만. 인스타 해? 잠깐만, 잠깐만. 나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할게. 아, 존나. 나 한마디만 할게. 나 한마디만 할게. 소리 끌래. 나 소리 끌게. 방장아. 아? 아, 너 인스타 해, 안 해? 인스타 하지. 근데 니한테는 안 질건데? 약간 갑을기인데? 아, 저 새끼 존나 시끄럽네. 진심. 방퇴해, 방장아. 어? 존나 유명한 새끼. 어, 됐다, 됐다, 됐다. 존나 유명한 새끼. 아, 우리 스님 머리 빗기가 백 개를. 아, 마이크 안 껐다, 씨X. 음, 아니다. 음, 아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유명인인 거 티내기, 지금. 하고 있잖아. 아, 내가 유명하다고 한 적 없는데.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아, 그래. 4천명은 지금 방송 보면 유명한 거지. 시발년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금발! 계속 막 방 늘려. 제가 그쪽보다 형 같은데,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 니가 형이면 어쩔 거야. 토크온에서 그런 게 통용돼? 몇 살이신데요? 마흔이요. 마흔이세요? 네네네. 아, 얘. 너무 좀. 토크온에서 40살을 보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아, 진짜로. 내가 웬만하면 20대 초중반들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밑집안. 예. 가장 밑에 있는 그. 땅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하는 게 토크온인데. 40대를 본다는 것은 진짜로. 보기 힘든 일인데. 리얼로 40대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방정아. 당장 나갔네. 아이, 씨. 아니, 난 마음먹고 토크온 하지. 나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나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진짜 찐으로 하겠어? 방송 안 할 때 내가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런 병신새끼들이랑 말 섞으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게 살겠냐고. 안 하지. 토크온 안 할 때. 아니, 방송할 때 안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액션 해주는 방. 네. 방송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방송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방송 안 합니다. 예. TV님. 아. 리액션 누가 해줘요? 어, 제가요. 리액션 방금님이 가장. 어떻게 해줘요? 내 소량이 진영철이다. 아. 아. 이 시발. 뚱냥이 님. 네. 방을 파놓기만 하고. 이렇게. 예. 너무 방관하시는 게 아닌가.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발리가 좀 힘드네요. 예. 방을 왜 자꾸 유기하세요? 그만 씹으려라. 아. 시. 이발 진짜. 뚱냥이 님 저런 걸 리액션 안 해주시나 봐요? 헛. 저도 리액션 하고 싶은데. 이게 딱히 할 말이 없게 만드니까 뭐라고 해드릴 줄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좀. 찐떠들한테는 반응 안 해주시나 보네. 그쵸. 후. 방 관리도 안 하고. 방 진행도 안 하고. 그저 해줘 해줘 방에서 이제 여자니까 말 걸어주길 바라 왜 찍찍대로 인마 저거 여자니까 말 걸어주길 바라고 가만히 있잖아 방장님 조용히 해라 방을 왜 파셨어 조용히 해라 근데 저분 왜 이렇게 방장님한테 뭐라 뭐라고 할 수 밖에 없지 님들 그러면 님들 뭐 대화 있거나 나가요? 아니잖아 그럼 그 역할을 방장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새벽 3시에서 개지랄예요 갑자기 아 왜 이리 시끄럽노 얘? 아 저.. 아니 저거 누군데? 방장님 아.. 어허.. 재미없다 진짜 방장님.. 내 순양의 진양철이다 그만해 이 개병신새끼 하하하하하하 내가 여지껏 참 많은 욕을 들어갔지만 개병신이라는 그 단어에 딱 적합한 사람이 저 사람 같네요 야 진짜로요 지드래건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데 그래 그래 내 순양의 진양철이다 하하하하하하 진짜 병신이네 저거 저 새끼야 곤종이네 시발넘 야 저 진짜 어마어마한 개병신이네 저거 하하하하 아니 저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지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데 아니 재미도 없고 다른거 없어요? 얘 순양의 진양철이다 아 다른거 없냐고요 비슷하지도 않네 어 또 쥐가 또 쥐 왔나 염병을 한다 드라마가 애새끼들 망치는데 큰 저기가 있다니까 뭔 드라마 하나만 유행했다 하면 병신들이 그냥 뭐 어? 하하 하하 여기 어데 뭐 전부 체존 나가나 요즘 뭐가 유행이지? 드라마? 병신 자꾸 왜 저러냐 저거 진짜 저게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집 인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우영우급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거 존나 따라하는 거예요 재벌집 아 예 진성민 아저씨 그냥 그대로 흉내하면서 흉내 내면서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저 개인기를 못해요 어 그기 그 티비 아니 뭐 티비가 그 돈이 되나? 순양에는 도움이 되나? 어 그래 애조 티비 나가신단다 소금 뿌리라잉 오잉 진짜 배틀에서 남은 마음을 모르겠다 저런 흐름을 잘 타가지고 가장 성공한 분이 조충현이라는 분이에요 아 네 유튜버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성대모사나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근데 저 병신 광대새끼는 돈도 못 버는데 염병한다고 계속 진양철 뭐 순양 회장이니 뭐니 염병을 하네 아니 재밌냐? 아니 누가 별풍 싸주냐? 아니 궁금해서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이제 재능 기부하는 거지 근데 그 재능이 병신 쓰레기 재능이네 근데 저거는 술자리 가면 좀 반응 좋을 것 같은데 니가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전 할 줄 몰라요 시발레나 술자리 가가지고 뭐라고? 뭐 내 진양철 회장이다 이 지랄함이 시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존나 째려볼 것 같은데 근데 시도하는데 또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저였으면 그냥 저였으면 그냥 바로 과일 하채 그냥 대가리에다 부어버려요 시발년 예 술만 떨어집니다 바락을 한다 재미없는데 재밋대가리 뒤지게 없는데 흑냥이님 네 이런 걸 보고 왜 이렇게 원숭이 새끼들 무슨 노는 것 마냥 동물원 구경하는 것 마냥 방 제재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씨 오 드래곤님 먹히네 둘이 사귀세요 그러면 뭘 사귀어야 병신하지 아 진짜 똥간이님 만만하세요? 아무나 사귀게 아 백게 나이다 나이다 리액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병신새끼야 뭔가 주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잖아 어 근데 옛날 비제이 리액션 따라할 때 아 개병신새끼야 또 그 나 있다 나 있다 거리는 거 신태 걔네 거 아닌가 아 누구꺼건 내가 그냥 한 겁니다 어쩌라구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세요? 아니 그냥 주둔발이 닥치고 계세요 그냥 어떻게든지 말 걸어보려고 어? 병신새끼 별풍극이 도움이 되죠? 별풍극이 도움 됩니다 저 새끼 저거 말하다가 셔누 터져가지고 저거 별풍극이 순양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다 도움 되지? 죄송합니다 도움 됩니다 아니 나는 그걸 안 봐갖고 잘 모르겠네 아니 나 1화 보다가 내가 하차했거든요 존나 재미없더라고 아니 뭔가 너무 좀 드라마가 너무 자극적이고 뻔한 클리셰 2화부터 재밌어요 줄거리 봐야겠다 그니까 3화부터 존나 재밌대요 근데 난 그거 못 참겠어 왜 굳이 참아야 돼? 아 난 그거야 내가 좀 삐뚤어진 새끼 맞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어 못 참는데 참고 보래 참고 보면 재밌대 왜 참아야 되냐고 진짜 재밌는 드라마는 진짜 처음부터 재밌는데 오징어게임 마냥 안 그래요? 재미없던데 오징어게임 예? 오징어게임 그거 그거 따라한 거잖아요 고양이 나온 거 일본 거 따라했건 그게 오마주를 했건 재밌잖아요 오징어게임은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지금 큰 저기 기록을 종이에 종이에 뭐였지? 종이에 집 종이에 집 종이에 집 그거 저기 봐 제낀 드라마인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애미상 받고 그랬잖아요 애미상? 예 이정재가 그걸로 그걸 이제 빌드업 해갖고 지금 스타워즈 시리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외국 드라마에 실력에 비해 많은 걸 받았네 이정재가요? 네 왜요? 이정재 존나 실력있지 아니 연기가 똑같잖아요 맨날 지랄하고 있네 병신새끼 이병헌이 연기 킹인데 아니죠 이정재가 그 목소리 톤이라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송강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이 뭐 그쵸 에이 그 뭐 참 이러잖아요 똑같잖아 최빈씨도 최빈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유혜진도 똑같지 그러면 씨 유혜진 잘하죠 유혜진 씨도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에이 에이 유혜 유염한 그 에이 이거 비슷하잖아요 항상 그 목소리 톤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개역가죠 그러면은 진짜 자기 복제 존나 하는 게 황정민 배우인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쨌건 지금 좋은 반응이 있잖아요 수리남에서 저도 님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연기의 디테일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연기 베테랑들이 솔직히 그럼 에저TV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정우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성씨는 솔직히 배우상이고 아우라 있고 진짜 멋있어요 근데 솔직히 배우로서는 진짜 탑클래스 배우라기에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 발음이 좀 많이 뭉개져요 걔 맨날 술잔 드는 그 영화 뭐였지? 그 정우... 더킹인가? 더킹? 네 그 유명한 데서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거 물 흘러 가듯이 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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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철 회장도 안 비슷한데 그것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 진짜 물 흘러 가듯이 가 발성이 졸라 이상해 아... 방관리 안 한다 다이소 마이크 들어갔네 다이소 마이크 다이소 마이크네 진짜로 방장님도 여론을 신경쓰시긴 하시나 보네요 그쵸 듣고는 있어요? 방장님은 토크력이 토크력이 떨어지는 그냥 예... 병신에 불과해요 ㅋㅋㅋㅋ 아니 맞잖아 솔직히 방장님 이 토크에 방장님이 기여한 게 뭐 있어요? 응 아 저도 약간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듣는 쪽이잖아 방장님 현실 세계에서도 그래요? 방장님 현실 세계에서도 그러세요? 아 그냥 내 보여 그냥 방장이가 원래 원래 그러세요 아이돔님 죄송합니다 괜히 여자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닉네임이 왜 X같죠? 에? 누가 닉네임 X같다 그랬는데 하... 이 형 세상에 진짜 꽃가루를 날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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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정우성씨는 S클래스에는 못 들어가지 솔직히 확실히 S는 아니죠 예 역사처럼 흘러가듯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톤을 떠나갖고 발음이 많이 뭉개져요 예 조지나 뱅뱅이들 막 이러잖아요 그 저 뭐냐 그 영화 아수라 아 씨발 반장님 반장님 병신 소설 쓰고 있네 왜 이러지 좀 별로야 우리나라 탑클래스는 이병헌씨가 맞아요 이병헌 아저씨 이병헌 말고 아니 걔 잘하잖아 유승범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막 잘한다 이거에 솔직히 좀 그것도 있어야 돼 티켓 파워도 있어야지 필모그래피를 살펴봤을 때 실력만 봤을 때 천만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작품에 여러가지를 하는가 그 여러가지 작품을 함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은가 이런걸 보고 딱 정했을 때 이병헌이 가장 잘하죠 그 다음 유승범 그 다음 아니죠 그 다음이 유승범은 다작을 안하잖아요 지금 유승범씨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잘 안하잖아 약간 한량처럼 살잖아 돈 많으니까 한량처럼 사는거죠 아 좀 꺼져 하지말고 병신아 필모그래피가 아쉬운 부분이 많죠 나 근데 작품을 되게 다양하게 써요 배역 역할을 응 인정하시죠 그건 그렇죠 류승범씨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대한민국의 네노라는 연기파 배우 중에는 속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괜찮은 작품들이 많이 없었다 예 경력 그리고 필모 이런것들 종합해갖고 봐야되요 예 그런걸 봤을때 가장 탑티어는 이병헌 이병헌이라고 할 수 있지 이병헌은 인정 이병헌 황정민 아저씨도 잘하긴 하는데 나는 황정민 아저씨한테 톤이라든지 이런게 약간 너무 좀 획이라 되어있다 그래야되나 베테랑 연기나 말투나 특유의 발성 같은게 맨날 경찰만 하고 다른거 오면은 쫄아가지고 거절하는거 아닌가 왜 이번에 코카인했는데 아 맞네맞네맞네 맞네맞네 뭐가 코카인을 했어? 오늘 쿨이 난 코카인했잖아 저새끼는 왜 저러는거지? 방장님 방장님 네 뭐하려고 방을 봤어요? 저요 그냥 소통하려고 봤습니다 소통이 아니잖아요 몇살인데요? 24살이요 아니 뭐 일 안가요? 저 내일 쉬어요 무슨일 하시는데? 저 그냥 직장인인데 교대근무여서 무슨일? 생산직이세요? 병원 병원에 제일 안되요 병원? 병원에서 뭐 어떤일 하세요? 간호사 간호사라고요? 아 뻥치지 마시고요 24살이 간호사가 될 수 있구나 아 간호사 거의 졸업하기 전에 거의 입사를 다 해요 아니 그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으니까 간호사겠죠 지린다 토크온에서 제일 스펙 높은 분 보는데? 아니 간호사 많아요 아니에요 뭘 간호사가 많아요 다 구락가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국가고시로 다 뽑히고 이제 저기 했다잖아 조무사 아니고 진짜 간호사래 조무사는 교대 안해 조무사 교대 안해요? 응 조무사도 하는 데 있고 대화병원은 해요 대화병원은 하겠죠 큰 병원은 조무사들이 근데 얼굴이 비주얼이 좀 좋던데 기본적으로 그거 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고 한남스러운 발언입니다 아니 아니죠 직업적으로 봤을 때 비주얼이 좋다 이 말이죠 음흉하잖아요 일단 님이 전혀요? 님이 더 음흉하죠 자세히는 말 못하겠는데 그런 발언 하지 맙시다 외모 품평하지 마세요 님같은 괴물이 외모 품평하면 이쁜한 얘기도 자기감이 들고 죄송한데 저 괴물 아니에요 사리당할까봐 약간 여성분들 좀 위험해 벌벌 떨기 때문에 닥칩시다 에저캠니 님 피지컬이 더 사무섭죠 말 못하는거 봐 더듬고 에그 어 간호사분을 또 만났네 이렇게 토크온에서 에저 님 뭐하세요 저는 방송해요 그냥 소소하게 인터넷 방송합니다 근데 인터넷 방송이 진짜 개꿀 직업인거 같은데 아 그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맞아요 모든 일을 딱 봤을 때 부러워서 이 사람 존나 부럽다 그럼 그 사람은 제게 잘하고 있는거야 한달에 얼마봅니까 그거 다 다르죠 잘 볼때도 있고 못볼때도 있고 그런거지 에저 님은 만족도 높으세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예예예 예 만족도 높죠 만약에 에저 님 자식 나오면 한다 그러면 반대 안하세요? 자식 나와서 자식이 이거 인터넷 방송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하라고 하죠 저도 제가 인터넷 방송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들이밀고 가족들을 소스로 썼을 때 진짜 리액션도 잘해주고 방송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한다 그랬을 때 나쁜 길로 안가게 해줄 수 있죠 나락에 빠지지 않게도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손흥정 아저씨 손흥정 감독님처럼 인방계에 손흥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에저 님 노하우가 있죠 저는 10년 넘게 했는데 에저 님 나락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닥쳐 씨발련아 힘이 없어 이 병신 이 우중충한 어? 이 음흥한 새끼야 월클을 만든다? 음 현 철감봉 이상 간다이만 근데 월클이라는게 사실 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진짜 월클의 기준이 뭘까요? 에저 님도 옛날에 월클 아니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빛나던 시절은 조금 많이 지났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걸 다 떠나갖고 아 근데 왜 자꾸 내 방송 얘기를 해야돼? 이 개새끼들 에 어 저거 에저 님 저거 뭐예요? 아니 냅둬 그냥 신기해 아이 나도 신념 안 써요 저거 다 해명한거예요 아이고 화내신도 아니죠 에저 님 괜히 건두려고 하지 말라니까 비영신아 니 심리가 보여 나 토큰에서 너같은 괴물들 한두명 만났겠니? 그만해 재미없어 비영신아 어 화폐 이건 뭐지 이거 아이 넘어갑시다 저나 재미없는 새끼가 자꾸 이렇게 신념이 근데 얘가 거의 깜빵갈 수준 아닌가? 깜빵갈 수준 아니어서 깜빵 안갔겠지 이 개새끼야 어 지금 많이 후회하시나요 혹시? 꺼지라니까 아 대답을 해주시죠 코트님 소리 끌게 소리 끄면 그만이야 소리 끄면 그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토큰에 하는 너네 같은 애들한테 나의 잘잘못을 얘기를 해야되고 이런걸 얘기할 수준이 아니야 너네랑 어 난 솔직히 너네들 대부분을 개새끼들로 생각해 개새끼들 개새끼들 배전님 어?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십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토큰이 너무 재미가 없다 불량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 쓸게 없어 쓸게 랄프는 이거 풀영상을 올리지 말고 진짜 그나마 조금 잔잔바리 웃음이라도 있었던 거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에 차라리 그렇게 해라 랄프야 아 마지막 방 하나만 딱 들어가고 한숨자 아 안녕하세요 뭐야 무슨 뜻이예요 애저? 에밍 뭐래요 이거? 아 제가 아기돼지 아기돼지 한자로 풀이하면 애저라고 합니다 당신도 호빠 출신인가요? 예? 얼굴 한번 까보세요 아니 이게 뭐 장남특집이야 뭐야 오늘 왜이렇게 많아 아 호빠선수 얼굴 한번 까봐라 니가 먼저 카톡 아이디 보낼게 누가 호빠선수래요? 아니 했었다고 비융신하네 아니 내가 물어본건데 욕을 해 아 그쵸 죄송해 죄송해 미안해 미안해 흥분하지마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호빠에서 일하는게 뭐 잘하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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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해 이 비융신하 지금 비서에 쥐가 여자들 좀 여성편력 좀 있었다고 개지랄 발강을 터내 니가 호빠선수면 어쩔거야 비융신하 얼굴 족가에 생겨갖고 결국은 호빠에서 퇴출당했잖아 이 개병신하 이 개병신하 맞아 면접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나 내가 그걸 왜 면접을 보냐 이 개병신새끼야 이 비융신새끼 알았어 미안하다 했잖아 그래 아 1차원적인 욕을 해 실타들끼리 싸우노 자 여러분 저희 방제 좀 주목을 해주시고 예예예 정상 대화방 예예 알겠습니다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튼 방금 저랑 싸우신 분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장님 방관리 해주세요 관리를 제가 좀 바로 때릴게요 승양 강태요 양이 강태 승양이 어 뭐야 나는 왜 강태해 네 에 네 한마디랑 백마디하죠 네 알겠어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예트코니저 아니 진짜 싸우지 마시라고요 진짜 싸우지 마시라고요 오 젠진님이 그거 다시 얘기해주세요 네 동물원 구경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동물원 구경이라... 아니 닉네임을 동물원 구경으로만... 강장님 제가 하나 판매드릴게요. 성대관 내려주세요. 강장님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비번 걸면 안 돼요? 어차피 컨트롤 안 될 텐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신받던 소리인데... 승량의 강태요. 승량 2호. 제가 귀신 받던 소리인데... 제가 20분 전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디에서 죽은 나미 시체가 보였어요. 미디에서 죽은? 미디에서 죽은 나미 시체가 보였다고 저걸 귀신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드... 아니 뭔 말이야? 미드에서 죽었다고? 롤 하는데 캐릭터가 뒤졌다고 그게 귀신이래요. 아 롤 미드에서... 예예. 아 재미 뒤지기 없네. 아니 님들아... 그 진짜... 귀신 보이는 사람들 오라고요. 귀신들린 새끼야. 젠제님 그 냄새 얘기도 좀 해줘 봐요. 뭐 니 냄새? 공듀님. 방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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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다 내리고... 아니 아니 아니요. 말씀 드릴게요. 방장이 제일 병신 아닌가요? 왜냐면은... 귀신이 보이는 사람한테 다 여기서 컨셉을... 아 안돼요. 방장이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컨셉... 네 계세요. 화장실 안 왔어요. 방장님 해놓고 얘기할게요. 방장님. 네. 아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진짜? 나이처먹고. 뭐가요? 귀신 보이는 사람만 이래가지고 내가 삐딱선 타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다 무슨 자기 귀신 본서를 얘기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미디에서 뒤진 남의 귀신이 보인다고 하잖아. 저런 병신 같은 색깔만 들어오는데... 아니 방 주제를 뭐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대화가 안되게끔 해놨어요. 저는 근데... 빨리 이겼냐? 아 동물원 좀 내려주세요 제가. 아 탑에서 피오라고 죽었다고요. 알았어요. 아 닭 처리지. 방장님 동물원 좀 내려주세요 제발. 동물원 좀 내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을... 네네. 방을 12시 40분부터 팠는데... 이제 사람을 한 이제... 150명 정도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 2명은 이제 진짜 무당을 봤고... 무당을 봤다고? 네. 무당을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증이 되네. 아 저년도 내보내자. 저 시발년도 내보내자. 여자랑도 봐줄 게 아닌 거 같아. 미친년이 아까부터 얘기해놓고 나서... 방 자기가 한 족같은 얘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질라 그래. 지가 여자니까. 여자 목소리를 낼 줄 아니까. 아니 애저님도 진정하세요 제발 좀. 아 저는 저렇게 여자라는 이유로 막 감싸주는 것도 족같아요. 애저님도 방제 보고 오신 분 맞죠? 아니 저는 방제 보고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죠. 오늘 토크원이 존나 물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은... 진짜들만 남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예예. 제가 150명을 봤는데 이제 지금 강태를 50명을 넘게 하고... 예. 그 150명 중에 이제 진짜 무당은 2명을 보고... 100명은 정신병자에... 그러니까 그만해 넋두리에 이 병신방장 개새끼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맞잖아 얘들아. 아니 이 시발 왜 뭔 말을...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욕가진 하셨더라구요. 사실은 이래이래 있어서요. 이래서서 이래서 했는데... 이거 뭐냐고 그래서 할 말이... 이게 이미 이미 이제... 저기 장제를 보세요 님들아. 저한테 다 올려줍니다. 아 방장 씨... 진짜... 방장님... 근데 방장님 닉네임부터가 좀 귀신 들리게... 이 방에 한 명 죽이고 귀신으로 되나 안 되나 실험해보죠. 아 저 개같은 미친이어나... 아니 저거 재밌었다. 지금 실험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저기 이거는 좀 칭찬드릴게요. 이 드립은 좋았어요. 젠지님. 네. 이거는 좀 칭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칭찬이 이랄하네. 롤에 엄청 빠지신 것 같은데... 네. 페이커 씨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시거든요. 아세요? 네네. 아... 가만 자재로우면... 아 자기소개. 동물원 좀 제발 내려주세요. 네 동물원은 진짜 이 방에서... 그... 섞일 수가 없는... 네. 강태가 갈게요. 네 잘가 유기견아. 빨리... 꺼져 유기견아. 유기견 유기견아.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다 꺼져버려 그냥. 어떤 이왕만처럼 나와. 저 강태 좀 해줘요. 강태 좀 해주세요. 굿그릇 핑크퐁이요. 방을 막아 그냥. 방 막는 게 최고지. 드디어 일을 하시네요 방자님. 개백 쓰셨다가. 아니 방자 아까부터 잘했어요. 강태가 진짜... 진짜 기운이 다 빠졌어요. 아니 방탄이 거의 머슴형이네 머슴형.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좀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해야지. 방장님은 방 파놓고 좀비 새끼 마냥. 그래서요? 어째서요? 와가지고 병신 새끼들 떠드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좀 유솔하게 다른 주제로 좀 가도 괜찮지 않나. 네가 주도성을 가냐고. 아이고 또는. 아이고 또는. 뭔 개구깃겼나. 시발년이 말투기 정신이네. 아니 말을 똑바로 하세요 젠진이. 아 나 졸려왔는데 잠시만요. 와... 아... 용을 뺏기냐 개새끼야. 탁 쳐줘. 아니 나는 어? 아... 아... 아니 님들아 방제를 보세요 방제를. 아니 나는 근데 진짜로. 그... 저런 애들 있잖아요. 롤 하면서 막 패드립 치는 애들 때문에. 게이머들의 명성을 저런 애들이 자꾸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식을 안 좋게 만든 애들 아니에요? 예저님 예저님. 여기. 주제가 진짜 귀신을 보는 얘기를 하는 거라. 아니 귀신 방장새끼.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귀신을 보냐고 이 시발년아. 젠진이 인상 위기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너 방 12시 반입했다고 그랬지. 3시 45분이야. 3시간 동안 시발 병신 같은 새끼들만 들어와가지고. 뭐 지가 귀신을 봤네. 어째네. 족같은 소리만 해대는 걸 네가 계속 들어놓고. 이 방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어? 아무것도 죽었다. 아... 아... 죽은 건 DM이겠죠. 아 제가... 좀 하지마. 이 개병신 년아. 아 방장님. 근데 패드리밍은 내립시다. 패드리밍은 내립시다. 이게... 차탄 마귀. 진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새끼들이 패드립 치는 새끼들거든요. 나즌이란 새끼야. 나즌. 닉네임 나즌. 나즌이에요. 내려놓고. 미친년아. 막 입 다물고 있었네. 말해놓고. 입 다물고 있었어. 니가 패드립 치고 딱 떨어져. 갈갈아발이에요. 미친년아. 맞아? 아 그래. 아닌가봐. 미안해. 아님 말고 나와버리네. 그 아님 말구라 그러지. 뭐라 그래. 시발아. 시발이야. 이 새끼. 니 지금 젠지 까면서 젠지랑. 젠지랑. 젠지랑 똑같은. 그니까 알았어. 내가 이쪽 오해 풀었잖아. 그만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누가 패드립 쳤다고? 갈갈이 여자야. 아 시발. 졌다 엄마. 죽어버리려. 시발. 아 진짜. 시발력이. 아니 근데. 아 진짜. 롤하는 여자애가 저렇게 첨벙할 수가 있나? 아 인생 정말. 아니 같이. 같이 롤 돌릴 사람도 없나봐. 보통 웬만하면은. 토크온에서 게임 탭 들어가가지고.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이 지랄해가지고. 혹시 방장님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브론즈여. 느금마 이러고 나가는 새끼가. 누가 날 여자로 보냐. 미친 새끼야. 그래도 여자 목소리가 나잖아 인마. 아. 좋같다. 방장님 시발 죽여버려. 진짜. 아 진짜. 아 이제. 젠지님 묶하다. 존나 패고. 아 젠지야. 아 이제 젠지야. 네. 아 근데 그 좀. 패들이 많치면 안되냐? 어. 좋같다 진짜. 아니 게임이 안 풀린다고 그렇게. 부모 욕하고 막 그러면 돼? 방장. 네. 시발라나 귀신 대비. 저 똥땡이 새끼 강투해. 헐. 여왕벌 그 기술도 있네. 아. 여왕벌인데. 아 여염. 존나 생기네. 아 여염이 생기는 게 저런 애들이 디폴트 값은 아니잖아요. 아. 얼마나 사람도 잘 못하고 사회성 없고. 개병 신기면은. 방장.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이 순간에 토콘에서. 롤이 나면서 그냥 패드립나 치고. 방장 봐 여자 형. 아 방장 좀. 방장이 네 어머니야? 방장 봐 여자 형. 젠지님. 젠지 남자였으면 진작에 강퇴된 거를. 젠지님. 아 저기 자. 그만합시다. 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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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으로. 저에 지금 패드립 치지 말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inação 있던 거. 아. 그럼 하지마. 네. 농담으로 패드립을 치시나요? 하지맞시다. 아 이게 수준 떨어지는 애니까 탑트 줘요 그냥. 아. 네 그 전우악이에요. 아. 전우빠. 아 그것도 장애 드립 이네. 패드립이랑 장애 드립 치는 여자 진짜 걔 흑혈인데. 왜 저런켓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런데요. 닥쳤어 넌 그냥. 으핳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ntrolled 내 친구 해주세요? 동물원 구경 내리라 그랬지 방장님 방장님 왜 자꾸 저분은 기어올라오는거에요? 왜 자꾸 올릴까 방장을 저 쟤가 진짜 귀신을 보나? 방장님 님 진짜 귀신이 마이크 지금 조종하고 있는거 같은데 닥쳐와 병신새끼야 말하고 있잖아 말씀하세요 방장님 저주 당할래요? 살 날리는거 알려드릴게요 아 존네 꼴 보기 싫다 살은 씨끼야 니 허벅지에 붙어있는게 살이고 니 그 육중한 몸에 붙어있는게 살이고 저기 그 젠지님 네? 님같은 분들이 보통 프로게이머 엄청 동경하고 프로게이머 남자애들 사진같다가 바탕화면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근데 그 프로게이머들은 너의 존재를 몰라 이 씨뚱땡이년아 어? 이 탐퀸치 탐퀸치 닮은 년아 여기 꺼져 제발 롤이란 게시를 하지마 롤 생태계를 제발 망가뜨리지 말고 꺼지라고 방장님 아직도 귀신얘기에요 피지컬 안돼갖고 자꾸 팀원들한테 피해주고 패배 자꾸 팀원들 화면에 올릴거면 제발 테일즈러너같은 게임을 해 그거 망했어 아 그래서 이걸로 한거야? 아 존바같네 그리고 이거 하면은 아무리 뚱뚱해도 기프티콘 받는단 말이야 아 리얼? 지린다 같이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받았어? 응 니 아이디 보고 님 여자임? 이렇게 했어? 닉네임 귀엽게 하면 되지 뒤에 양 붙여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은 저랑 게임 한 판 더 하실래요? 이러면서 아니지 그거 밀당 좀 해야지 아 그래서 디코 아이디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런걸로 기프티콘 받아쳐 먹어? 어 아 저 내일 다른 띄어있어서 이런 거하면은 является 예쁘게 하면은 이미 유입자가 customers 그러니깐 같은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여자란, 여자란 배저님 울려봐요. 발차라네 저거는 아 왜 내려? 아니 계속 그, 분란을 조정을 하잖아요. 저분 아 근데 분란, 분란을 일으키는거는 여자분이요 아... 초코비님이 초코비님 아 그랬잖아. 우리 아까부터 배저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제발 진짜 무슨 그 지금 내려가 있으신 분 공통점이 지금 다 불도저시거든요? 다들 진정 좀 해주세요. 진정 좀. 너무 여기 방 분위기가 너무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 말을 못하겠다. 방장이 씨바들 계시나? 아니 근데 방장님 연락처 하시고 동무랑 도경? 동무랑 도경 진짜 내려주세요. 아니, 친구라. 아 저 새끼 그냥 코코비님 김지옥이잖아. 어떻게든 이 귀신 분 사람이랑 대화 한번 해보려고 망가갖고 지금 아, 낚시 아냐? 아 저, 방사님 제가 방사님 사주보호 봐드릴게요. 본인 미래도 못보면서 뭐 남의 사주보호 아, 방사님 있는 내일모레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그 귀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토콘이죠. 아, 방주제랑은 전혀 상관없긴 한데 방주제 자체가 너무 병신같긴 해. 맞아요. 귀신 보이는 분만이래요. 방제부터 병신이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유치해. 진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미치약 아동이야. 사실 믿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망상을 펼치려면 차라리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가 하나 짜봐. 귀신을 보는 능력 VES. 안 많이 하니까요. 얼마 안 했는데? 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래, 그런 그런 거나 하면서 망상놀이해.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너의 그런 망상에 아무도 동감을 해줄지 않아. 네, 그래요. 맞아요. 맞잖아. 네, 맞아요. 방자님 근데 저런, 저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방자님이 죽돼있게 가세요. 엥? 그래, 죽돼있게 저 개짓병은 방태예요. 어, 저 비오신 새끼들 다 방태예요. 인정. 아, 개집같은 애들 왜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커요, 개자님. 아, 개집병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아, 개집병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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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근데 더카여이 좀 더 재밌다, 젠지보다. 젠지 재미없다. 더카여이 훨씬 재밌네. 재미를 찾는 방이 아니다니까, 이 사람들. 젠지는 재미없다. 젠지님이 강퇴일순이 아니에요? 덕하이언이 재밌네. 젠지야, 넌 나와라. 젠지야, 너희 재미없어 꺼져. 여자라서 죽었다. 저 병신아. 여자라서 상했다. 젠지 그냥 5만원짜리 짓대로 대뺨 때리고 싶다. 봐봐, 더카여 얘기할 때보다 빵빵 터지는데 젠지는 말 한마디 해도 재미없잖아. 젠지 재미없어. 젠지야, 꺼져 그냥. 어, 방자님. 어, 재미없어, 젠지. 강제를 진정 좀 하고 제발 좀. 저 여자예요. 강제 봤다고, 방장아. 근데 진짜 그만하라고. 아, 방장님 저 여자예요. 아니, 이 방에서 왜 자꾸 무속인을 찾는 거야, 이 병신 방장아. 나 젠지 썬글라스 끼운 다음에 자동으로 해.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지새끼. 덕하이오님. 미친년이야, 미친년. 덕하이오님. 아, 네네. 턴오업 한 번 해주세요. 턴오업! 두 글자로 웃기잖아, 젠지야. 넌 재미없어. 유쾌하지도 않고. 엄마 욕이나.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아, 젠지. 젠지야, 꺼져. 젠지야, 재미없다. 젠지야, 꺼져. 젠지야, 꺼져. 넌 나가라. 제가 카톡 아이디 드릴게요. 아, 뭐. 진짜 투쿤이다. 방장이 왜 수염 난 여자의 카톡을 받아야 해. 방장이 왜 스포츠 머리 한 여자의 카톡을 받아야 해. 방장이 무슨 죄야. 힘들어. 방장이 왜 모벙같은 걸린头와 사람의 사진을 봐야되냐고? talents의 벽지 193 개새끼들아 나도 니 암만 싫어 오 decade 너도 미연 마시라 어머니 패고 싶네요 아이 addictive 나 주종우 그니 좀 내려주시면 안돼요 방장님 이거 다 내려야 해 이 방에 미친 새끼야 왜 내려야 때문에 거기 Wieder밀avac 오 분탄을 미치는거 봐 심슬불이네 또 아 잠깐만 애저님 애저님 방송하는 분이죠 어어어 I don't like your mother 영어로 하면은 니 엄마 싫어해요 I don't like your mother 땡큐 땡큐 프리시에이드 오늘 토크온 X 박았습니다 재미 뒤지게 없네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순간은 절대 토크온 안해야될거 같아요 진짜로 리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은 진짜 토크온 하면 안돼요 진짜 진짜들만 남아갖고 내가 재미를 주려고 해도 애새끼들이 독이 차올라갖고 뭔가 약간 그게 있나봐 남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면은 그렇게 되나봐 흠흠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다행인데 저는 좀 만족이 안되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